이렇게 먼저 녹여주는 게 중요해요. 냄새가 일단 너무 좋아. 진짜로 피부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한동안 영상에서 피부가 안 좋아졌다, 요즘 피부가 너무 예민해졌다, 트러블이 막 올라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피부가 진짜 많이 좋아졌다고 느껴졌었거든요. 제 지인들한테 요즘 피부 너 진짜 좋다 이런 말을 정말 몇 년 만에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들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 중에 바디버든 프로젝트라는 브랜드의 마켓도 있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제 마켓은 정말 신중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서 테스트도 여러 번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편인데 이번 제품 여러분들 꼭 알아주셨으면 해서 제 유튜브로 처음 스킨케어 마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스킨케어 좋은 게 뭐 있을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따가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제 파랑머리가 갑자기 낯서시죠. 원래는 제가 어제 파랑머리를 이렇게 염색을 했거든요. 브이로그도 당연히 찍었는데 이거를 스킨케어 영상이 아무래도 먼저 올라가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파랑머리 염색했던 어제 브이로그는 금요일에 보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게 신상 컬러인데 그래서 역대급이에요. 약간 가을에 해도 완전 예쁜 그런 애쉬 블루 컬러? 이게 아니고 빨리 스킨케어를 이제 시작할 건데 지금 제가 메이크업을 한 상태거든요. 렌즈는 아까 뺐는데 나머지 색조, 화장들을 다 지워야 돼요. 그래서 앞머를 먼저 이렇게 까고 시작할게요. 먼저 디어달리아 스킨 컨디셔링 립앤아이리무버를 사용해서 립과 아이를 지워볼게요. 되게 자극도 없고 엄청 클렌징이 잘 돼요. 제가 원래는 되게 귀찮아서 평소에는 단무지 패드를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워터프루프 기능이 아주 센 강력한 그런 아이를 썼다 하면 이 디어달리아 리무버를 사용해요. 이렇게 지그시 올려둔 다음에 녹을 때까지 기다려줘요. 저는 참을성이 없는 편이라 그냥 막 비비면서 평소에는 지우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피부에 자극이 가서 안 좋아요. 이렇게 먼저 녹여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저 파란 머리 진짜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뭔가 금발보다 이렇게 더 괜찮은 것 같지? 저번 처음 백금발보단 누런기가 강했잖아요. 그래서 살짝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긴 있었어요. 파란 머리가 훨씬 좋다. 저만 그런가요? 그러면 이렇게 녹였다 떼면은 그대로 눈화장이 이렇게 옮겨져서 나와요. 이제 살짝살짝 이렇게 쓸어서 나머지 잔여물들을 깔끔하게 지워주면 되거든요. 자극 없고 강력한 해적력에 반해버려서 요즘 살짝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어요. 지금 아이 메이크업을 다 지웠는데 완전 잔여물도 없이 다 말끔하게 지워졌어요. 눈썹이랑 입술도 차례로 지울게요. 이렇게 입술도 착색된 거 거의 없이 다 지워졌어요. 핏기가 다 사라졌어요. 시체 같은 내 얼굴. 이제 자신감이 살짝 사라져버려서 얼른 다 지워버리고 자고 싶지만 오늘은 차근차근 이 얼굴로 다 설명해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두 통째 다 비운 넘버즈인 클렌징 오일이에요. 클렌징 오일, 크림 워터 중에 저는 오일파거든요. 제가 모공도 조금 있고 블랙헤드가 꽤 있는 편인데 이게 블랙헤드 제거에 도움도 되고 끈적이지 않고 부드럽고 말끔하게 클렌징이 잘 돼요. 이렇게 얼굴에다 뿌리고 비벼주면은 지금 이렇게 꽉 차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이 일주일간 다른 제품을 한번 써봤는데 너무 못 쓰겠어. 솔직히 한 이 정도 쓰고 버렸어요. 아니 너무 뻑뻑하고 끈적끈적 거린다고 해야 되나? 질퍽질퍽. 그래서 다시 어제 이 제품을 뜯어가지고 이거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거 비싸고 좋은 것들도 물론 있고 가끔 쓰긴 하지만 이게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잘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쓱쓱싹싹 얼른 비벼서 해고 얼른 물 세안하러 가볼게요. 이제 2차 세안을 해줄 건데요. 제가 작년 스킨케어 영상에서 이 에이프릴 스킨 당근 폼클렌저를 썼었는데 그거 다 쓰고 나서 여러 가지 폼클렌저를 돌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게 세정력이 정말 좋은데 피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세안소의 보습력이 너무 좋아서 요즘에 다시 생각나가지고 꺼냈거든요. 지금 뭐 거의 반 이상 써가지고 또 다 써가는데 이게 또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리뉴얼 전 제품인데 아무래도 리뉴얼 된 게 좀 더 좋겠죠? 그래서 빨리 이거 다 쓰고 리뉴얼 된 버전으로 새로 사고 싶어요. 이것도 민감하신 분들 쓰기에도 굉장히 좋고 여드름성 피부에 특히 엄청 좋다고 해요. 이거 클렌징폼도 아주 추천드립니다. 꼼꼼히 다 해줬으면은 얼른 세안을 또 할게요. 저의 무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가장 보여드리고 싶었던 제품이자 오늘 마켓 제품인 바디버든 프로젝트 제품들이에요. 먼저 이거는 바디버든 프로젝트 시카 톤업 패드인데요. 제 얼굴이 감 움직이기 전에 빨리 사용해줄게요. 제가 사실 요즘 얼굴 피부는 진짜 좋아졌는데 몸 피부는 완전 난리가 아니거든요 정말. 무슨 피부병에 걸렸나 싶을 정도인데 진짜로 피부병에 걸렸어요.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 살 드러나는 옷을 못 입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태거든요. 피부과를 갔다 와도 치료가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되게 악화가 됐어요. 점점. 그래서 이건 병원 치료가 답이 아니다라고 저와 제 가족들이 결론을 내려서 제 생활 패턴이나 생활 습관부터 바꾸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찾은 제품이 이 바디버든 프로젝트인데 먼저 BBP 바디버든 프로젝트라는 브랜드는 여러분이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런칭한지는 얼마 되진 않았는데 점점 입소문을 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브랜드를 알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바디버든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바디버든이라는 게 우리가 맨날 사용하는 화장품 물티슈, 치약, 샴푸 이런 거 등등 거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생활용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의 피부나 코에 들어가서 체내에 축적되면서 쌓이는 독소예요. 이런 바디버든이 우리의 몸이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제 구독자분들 대부분 여성분들이신데 여자들은 생리를 하잖아요. 그럼 저같이 생리통이 엄청 심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쵸? 이 바디버든이 생리통이랑 자궁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저 생리통 진짜 진짜 심하거든요. 지금도 생리통을 겪고 있는데 진짜 이런 날엔 약을 안 먹으면 거의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바디버든 프로젝트는 이런 바디버든을 줄이는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어서 심한 생리통이랑 요즘 피부병을 앓고 있는 저에게 엄청 와닿더라고요. 근데 또 제품력도 좋아요. 패드는 100% 모카솜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모카씨도 보이는데 전혀 따갑거나 거슬리지 않고 엄청 부드러워요. 제가 써본 패드 중에 피부에 자극이 제일 안 느껴졌어요. 패드가 에센스를 충분히 머금어서 가볍게 쓸어줘도 충분히 촉촉함이 느껴지고 천연 병풀에서 추출한 식화 성분이 피부에 순하게 유수분 밸러스를 맞춰줘요. 게다가 제품 용기도 환경호르몬 안전 판정을 받아가지고 더욱 맘놓고 쓸 수 있는 착한 제품이에요. 다운도 마켓 제품인 바디버든 프로젝트 쑤카 앰플을 사용해줄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스킨케어 제품들을 보여드릴 때는 항상 진정 제품들을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스킨케어를 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이 앰플이나 마스크팩 같은 거는 꼭 진정 라인을 사용하거든요. 평소에 생활하면서 햇빛이나 미세먼지 또 요즘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피부 진정시키는 단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피부 진정에 좋다는 제품들을 여러 개 많이 사용해보고 있는데 피부가 예민한 날 이거를 사용해주면 다음날 많이 진정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쑥과 병풀이 피부 재생에 좋다는 건 이제 많이들 아시죠?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저자극이 아니라 0.00 수치의 무자극이에요, 무자극. 앰플이랑 패드 모두 피부 정산산도인 pH 4.5에서 5.5로 피부 정산산도랑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자극도 아주 적고 피부를 보호해줘요. 빠르게 흡수되고 속 당김도 없애줘서 아침 저녁으로 항상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은 뭔가 피부에 자극이 좀 심한 것 같은 날이라서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좀 덧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오른쪽 광대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건조하면 자주 따가워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발라줘야 돼요. 이제 마켓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두 제품을 세트로 판매하는데 이번 제 마켓에서 구매하시면 최대 65%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구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성이랑 가격은 이 앰플 1개, 패드 1개 해가지고 정가 5만 3,800원짜리를 할인가 2만 6,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앰플 2개랑 패드 2개 이렇게 하시면 정가 10만 7,600원어치를 할인가로 4만 8,420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55%나 할인이 돼요. 그리고 앰플 3개, 패드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정가 16만 4백원 하는 거를 할인가로 5만 6,49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65%나 할인된 가격이에요. 저도 이렇게 싸게 구매할 수 있을 때 오늘 3세트씩 쟁여둘려고 해요. 마켓은 8월 25일에서 27일까지 총 3일간 진행이 되고 현대홈쇼핑과 자사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는데요. 선착순 구매자 100분께는 12,100원 상당의 발원화장소 240매가 증정되고 5만원 이상 구매 시 데일리 소프트 필링 어성초 딥클렌저 1개가 증정되고 10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4만 8,900원 상당의 아토프로 베이지 크림이 증정돼요. 이것도 참고해주세요. 이제 충분히 흡수시켜서 수분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수분크림은 한율 어린쑥 수분 진정크림 이거를 발라줄 건데요. 크림은 제가 세 가지를 번갈아가면서 발라주고 있는데 오늘은 피부 진정 루틴에 맞는 이 어린쑥 크림을 발라줄게요. 예전에 브이로그에서도 한 번 보여드렸던 크림인데 그 이후에도 되게 잘 사용 중이거든요. 냄새가 일단 너무 좋아. 꽃향기가 나요. 꽃다발 향이. 약간 냄새마저도 진정되는 냄새. 아까 그 BBP 바디버든 프로젝트는 향은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되게 향도 순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향은 조금 센 편. 자기 전에 바르면 되게 뭔가 안정이 되는 향이라서 그건 나쁘지 않게 사용 중이에요. 이게 사용감이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수부지나 지성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크림이고 건성분들이 바르시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앰플을 조금 많이 덧발라줬을 때는 딱 적당히 뭔가 촉촉한 마무리? 이렇게 해서 스킨케어는 이제 다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 하는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드렸는데 피부는 진짜 요즘 너무 좋아서 사진 찍을 때도 막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도 따라하셔도 좋은 루틴이고요. 제가 정말 알려드리고 싶었던 바디버든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고 저의 숨겨왔던 피부병도 보여드리게 됐는데 저도 점점 바디버든을 줄여나가면서 건강한 피부와 건강한 삶을 되찾으려고 노력해볼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도 다 같이 함께 바디버든을 줄여나가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안녕!